아 윌리엄 아빠 뭐라고 했어 오늘 프리 데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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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은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먼지털을 주는 거야 먼지털이 에콘 야 아이 봐 아이 봐 야 아 이유리엄도 장난꾸동이에요 그러면 진짜 너무 재미있게 놨다. 좋은 아빠 거기서. 아빠한테 해 봐, 아빠한테 말해. 무방비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요. 근데 벤틴이는 아직 무섭죠. 에어톱이거든요, 사실. 또 다른 부위를 찾아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투명, 성인 한 명이요. 세상님한테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많이 보여줘야 돼. 36개월 미만 프리패스 마지막은 윌벤져스의 배를 두둑히 채워줄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한식 뷔페네요. 한식 뷔페네. 흰밥 먼저. 흰밥으로 갈까? 네. 흰밥 먼저. 잘 들릴 수 있지? 응. 오유. 진짜 많아. 윌리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매워서 못 먹으려나. 아 그래? 미안해. 윌리엄 좋아하는 것도 여기 있네. 아 잡채. 이거도. 이거도? 이거는 팝 뒤에 해. 팝 뒤에. 잡 뒤에? 네. 토마토는 잘 먹어. 누구 잘 먹어? 토마토는 내가. 알았어 미안해. 아빠. 이거 일단 형 거고 네 거 따로 퍼야 될 것 같아. 퍼야 될 것 같아. 너 이만큼 됐어? 응. 자 아가 거 할 테니까 너 거기. 근데 여기 진짜 아이들은 공짜니까 식비가 엄청 부작되겠네요. 너무 좋다 여기. 아가 기대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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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라고 했어? 다시 해봐. 와. 와. 한 번 더. 와. 아이씨. 소심하네. 너 친구 잘했잖아. 와. 나물. 해봐. 나물. 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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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대단. 무슨 먹을래? 무. 무. 잘 따라하네 이거. 왜 이렇게. 조금씩 말이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와서. 이제 말 대와야겠다. 그치. 그러게요. 음식부터 가르쳐주면 되게 잘 따라할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음식이니까.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아빠 언제 오지? 한 개만 먹어봐. 뒤에 해봐요. 너무 맛있겠구나. 응. 맛있어. 아빠. 못 대단해. 뒤에 해봐요.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 착해라. 왔다 왔다. 아빠 왔네. 우리 맛있게 안 먹었어? 응. 사실 먹어야 맛있지. 아빠 기다렸어요. 잘 배웠네. 그치? 너무 맛있게 예쁘게 해요. 맛있게 드세요? 응. 오늘 많이 먹어. 나는 국수 이렇게 먹는데? 우와. 너 잘 먹는데. 진짜 많이 먹어? 아빠. 아빠. 밥 내가 먹었어. 나이 많아서. 자기가 지금 프리로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생각해도. 그게 맛있어? 검은자니까. 아, 검은자. 그럼요. 당연하죠. 검은자가 더 맛있어요. 아. 왜, 왜, 왜. 먹으러 갑시다. 너 3살이잖아, 이제. 이제 형처럼 도구 잘 써야 돼. 어, 그래. 그렇게 두고. 들고. 오는 거. 일어나면 안 한다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 밥 하나도 못 먹겠다고. 오늘. 안녕. 잘 먹는데. 나는 잘 하는데. 네가 잘하면 아가 너 보고 따라할 수 있어. 나 봐봐. 야, 진짜 큰 거 들어간다. 와, 진짜. 야. 좋은 봤지? 아빠도 이런 거 좋은 봤어. 아니, 이렇게 못 넣은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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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해 줄게, 그럼. 봐봐. 아빠 어떻게, 이거, 이거 하는 거야. 어떻게, 이거, 이거 하는 거야. 어떻게, 이거, 이거 하는 거야. 봐봐. 야 이게 지금 괴리가 이제 오는 거야. 그쵸? 앞에 고쳐먹는. 아. 아, 떨어졌어. 네, 연습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 잘하고 있어, 지금. 됐어, 됐어, 됐어.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뭐 아빠 주려고? 칠러, 칠러. 칠러, 칠러. 너와, 너와. 아, 묵은. 묵은. 안 될걸요? 어른들도 어려워요. 됐어, 우와. 안 도와줬는데. 야, 야, 너. 우와, 대단하다. 야, 잘했네. 야, 잘했네. 오, 묵은 씨 너무 맛있어요. 엄마, 엄마. 아빠. 달래라고 했어, 지금? 아빠. 아빠. 가끔 저렇게 말이 홍보할 때가 있더라고. 야자 이거 좀 먹을 거야. 진짜 많이 먹었네. 맛있는 거 지고 와. 여기 여기 있네. 어? 저거 뭐야? 아, 저것도 풀이에요? 에이, 설마. 풀이야. 아, 이것도 나 풀인 줄 알고. 아, 이거는 풀이야. 아, 이건 아닌데. 뿌잉. 여기 풀 안에. 여기 너무 좋다. 이것도 뿌잉이지? 여기. 오, 맛있었네. 네. 너 뭐 있어? 없어. 어? 나 풀인 있어요. 어머, 풀 아니고 과자인데. 여기 주세요. 오, 좋아. 이거 계산하시려나 봐. 아, 이것만 보여주면 다 해줍니까. 이거 되는 줄 알고. 어, 풀이야. 어, 풀 아닌데. 네. 이건 공짜가 아니야. 이거 공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공짜예요. 돈 내야 돼. 빨리 봐봐요,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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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36개월 미만인데. 다 샀어, 잔먹어요. 이거 다 샀어. 잔먹어요, 초콜렛이. 야, 돈 어디 있었어? 이거 다 풀이잖아. 아, 윌리엄. 여기 안쪽은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돈 내야 되는 거야, 윌리엄. 죄송합니다. 저, 윌리엄 이리 와봐.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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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볼 수 있어요. 천천히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재밌겠다, 그치? 설매. 우와, 설매다, 설매. 양반향으로 오르다 내리락할 수 있는 왕국 장비선이래요. 이거 진짜요? 오케이. 많이 탈 거예요.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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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빠, 해줄 테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 먼저. 나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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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 너 잠깐만. 성명시험을 해본 거예요, 지금. 먼저 내가 가면 안 돼. 아빠, 여기 잠깐 앉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아빠가 커서 아가 노랑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미. 지금. 할 수 있을까? 네. 잘 잡아야 돼. 아, 펜슬리. 앉으세요. 형, 형. 안, 탈 거면 안 돼. 똑바로 앉아. 다시 조심해. 탈이.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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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아. 무서웠어요, 지금. 먼저 갈래? 왜 이래요, 진짜. 하면서. 같이 간다. 저기 경사가 완만해서 애들끼리 타도 괜찮대요. 그렇죠. 아휴. 아이, 참 좋아. 어, 내려, 내려. 내려.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밀렘, 이거 불고 가. 이야. 이 정도는 해야죠. 많이 컸다, 너. 아가, 수업을 하자 빨리 와. 아니 뭐, 상아 혼자 간다. 너 먼저 타야 돼. 너 먼저 앉아. 여기 앉아. 어휴, 한 번 해봐가지고 잘하네. 왜 그래, 왜, 왜, 왜. 너 안 탈 거야? 너 발 여기 올려야 돼, 여기를. 너 이거 혼자 탈 거라고? 혼자 타고 싶은 거야. 사모니가 별로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타고 싶어가지고. 앉으세요. 그치? 아니, 아니. 꼬리 가요. 꼬리 뒤로. 그치? 다리 올리고. 미워. 준비 됐어? 고고! 고고! 아, 진짜 재밌겠다, 근데.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거 계속 타는구나. 제발! 무슨 애착이님처럼. 어, 좀 뒤로 가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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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으니까 그냥 뭐 말을 바로바로 듣네. 윌리엄! 빈!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이리 와. 윌리엄 이리 와. 빈! 윌리엄 이리 와. 에이, 빨리 와. 어! 어! 혼자 탈 거 같아. 어, 혼자 탈 거 같아. 아유, 벤틀리 진짜 이 녀석. 오, 간다, 또? 혼자 너무 타고 싶었잖아요. 근데 괜찮겠죠? 어, 간다. 대단하다. 뱅! 뱅! 야, 윌리엄! 아빠 지금 너무 아파. 윌리엄! 양쪽을!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그렇죠? 네, 만만하네요. 그래도 영광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독주행 아닌가요, 뭔가는? 그렇죠. 다가! 잘 어울려. 아버지, 이렇게 쫓아가세요. 아, 혼자 잘 타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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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괜찮아? 아이고,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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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자식아. 그래도 놀랬어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하려고. 어우 정말. 가자. 야 너 혼자 잘 다네.